결혼 8년 차인 원 씨는 결혼 전부터 시가와 문제가 많았지만 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결혼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원 씨의 생각이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결혼 후 시가는 끊임없이 원 씨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시모는 매일같이 원 씨에게 폭언을 했고 자기만 믿으라던 남편은 나몰라라 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던 찰나 원 씨에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일이 있어서 시가에 간 원 씨에게 남편의 형, 즉 시숙이 다짜고짜 폭행을 한 겁니다. 시숙의 폭행으로 원 씨는 치아가 4개나 파손되기까지 했는데요. 더 황당한 건 함께 있던 남편이 그대로 도망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아이와 둘만 남게 된 원 씨.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연도 우리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를 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시숙에게, 그러니까 시아주버님에게 맞아서 치아가 4개나 파손됐다. 그 대목을 딱 읽고 이게 뭐야 싶었는데 일단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결혼 전부터 시댁과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건가요? 안 좋았습니다. 일단 이들 부부는 1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꽤 오래 다녔습니다. 연차가 꽤 쌓였는데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결혼 비용이 전혀 없을 정도로 모은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둘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일단 신혼집을 얻었고요. 살림은 원 씨가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간은 처음부터 이 원 씨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원 씨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편보다 4살 연상인 이 원 씨를 탐탁지 않게 여긴 건데 이들 부부는 결혼 전부터 신혼집에서 먼저 살림을 합치고 일정 기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새벽에 찾아오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원 씨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4살이 많다. 그런데 뭐가 됐든 둘이 결혼하려고 봤더니 남자 쪽에서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 뭐가 됐든 아무튼 결혼을 했습니다. 일단 나이 차이 때문에 이런 지경이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좀 커 보입니다. 돈이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결혼 한 달 전에 아들이 본인의 본가에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활비를 그냥 용돈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냥 부양을 전적으로 하다시피 하고 빚도 대신 갚아주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우리 가정도 꾸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출까지 이렇게 다 갚아주고 이런 거는 좀 과하다라고 해서 생활비를 좀 끊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예 끊은 건지 아니면 좀 줄였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사다리 벌어진 거죠. 네가 뭔데 우리 내 아들이 주는 건데 왜 상관하냐. 그리고 막상 또 원 씨에게는 또 그렇다는 거예요. 너도 놀잖아. 우리 아들이 벌어져서 집에서 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또 폭언이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건 결혼을 했으면 독립된 가계인 것이고 그거 진짜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냥 이렇게 용돈 드리는 건 몰라도 무슨 빚을 갚아주고 이렇게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네, 그렇죠. 이렇게 좀 결혼을 해서 중요하고 굉장히 건강성이 있는 가정은 원래의 가정과 너무 밀집되지도 않고 너무 분리되지 않는 아주 좋은 경계를 유지하면서 내 가정 위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시댁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어머니가 너무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고 남편의 결혼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벌어오는 아들을 뺏긴 그런 양상으로 소개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원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을 안 했던 것이 아니고 결혼 전에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잠시 일자리를 잃었었어요. 그런 원 씨를 보고 시어머니께서는 폭언을 한 거고 너도 일하지 않느냐, 내 아들 돈으로 네가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얘기가 듣기 싫어서 임신한 몸으로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돈이 부족하면 친정엄마가 보내줘서 돈을 좀 메꾸면서 생활비를 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는데도 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아이를 3개월 만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또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시부모가 내 아들 돈으로 먹고 사는 거, 내 아들이 돈 준다는데 네가 뭔데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딴소리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 생각이니까요. 저는 부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부부가 있고 그 부부에 출생한 아이가 있으면 그 출생한 아이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지 어머님, 아버님에게는 여기서 쓰고 남는 혹은 그 효도의 마음으로 그 어머님, 아버님에게 돈을 드리는 거지 이 돈이 어머님, 아버님에게 바로 가야 되는 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원 씨, 임신 중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왼쪽 눈이 조금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왼쪽 눈이 아파서 사실상 장애 등급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눈이 좀 아파서 장애 등급을 받으면 이 시댁에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시댁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남편의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남편이 좀 그 부인 편에 서야죠. 부인을 위해서 남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죠. 그런데 남편은 매일 낚시 갔답니다. 그리고 게임했고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가정에는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출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정이라면 부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부인과 단 한 번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15분 정도 거리에 사는 그 시댁 남편에게 계속 오라고 닥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한 6번 정도 시댁에 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출산은 했습니다. 힘들게 아이를 낳았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8년간 집안을 가정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또 뭔 일이 터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얼마나 힘들게 고군분투를 하셨겠어요.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요즘 애들이 뭐 그냥 크나요. 아이들 들어가는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그런데 남편이 카드빚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인들한테 또 여기저기 손을 빌려서 돈을 빌려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어렵게 뿌려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래도 다 집안 이렇게 좀 다스려가면서 뿌려가는 줄 알았는데 털컥 큰 빚이 또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사실 결혼 생활한 지 8년 돼서 차를 샀었는데 그 차까지 팔아가면서 또 빚을 다 갚아줬다네요. 남편 빚인데.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또 새로운 사실이 또 있어서 또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가님이 사연자분하고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구성을 한 건데 작가님이 아주 막 통화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내내 정말 너무 황망해서 내용 자체가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도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 했음다고 대출까지 받아서 소장님.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나중에 또 하나 알게 된 게 그동안 9년 동안 살았잖아요. 회사에서 상려금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상려금이라고 그러면서 부인한테 돈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상려금에 대출한 빚을 내서 다 이걸 고스란히 어머니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 씨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다. 이야, 이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연에서 가장 아까 PT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충격이었던 것이 시숙. 그러니까 시아주버님이 원 씨를 폭행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니까 원 씨가 너무 답답해서 결국 시가에 직접 가봐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까지 데리고요. 남편이랑 같이 시가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니들 문제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 집에 와서 그러냐. 예의도 없는 것들 아니냐. 당장 나가라. 라면서 화를 내신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냉랭해지니까 갑자기 시아주머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요. 이 시숙이 원 씨의 얼굴을 때리면서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요. 원 씨의 아이도 있었고요. 그 시숙에 자녀들까지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형님이 곧바로 시숙을 말려보긴 했는데 이미 이성을 잃어서 욕설을 멈추질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엔 경찰까지 왔고요. 이 원 씨는 전치 3주 치아 4개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본인의 형이 저렇게 나왔는데 형을 말리기는커녕 그냥 그대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요. 지금 시아주머님이 내 부인을 저렇게 폭행을 해서 치아 4개가 망가질 정도로 저렇게 폭행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걸 보고 있다가 자기 형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말리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연자분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겠다고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신 거예요. 저도 이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누구나 다 동일할 겁니다. 가족을 지키는 게 그 가족에 있는 가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남편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나 조금 다른 이야기면 분명히 반론권 행사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게 사연자 원 씨의 진단서 사진입니다. 저 폭행을 보면 치아가 4개가 손상이 되는 정도라면 그 형이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 형이 자기 부인을 때리면 진짜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지금 남편의 행동을 보면 이 어머님, 아버님 그러니까 시댁이죠. 시댁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편에 완전히 존재를 하고 뿐만 아니라 남편의 형도 그런 입장을 취했는 것 같습니다. 왜 돈을 네가 중간에서 막냐. 우리 동생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돈을 주는 걸 허락하고 있는데 네가 왜 막냐라고 해서 아마 폭행이 일어났는 듯한데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호의가 권리로 변하면 안 되죠.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이 우선인데 그거를 흔히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준다면 그건 호의의 문제인 것이지. 그 호의가 권리가 되고 그 권리를 폭행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뭐 그냥 무슨 이런저런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시아버지, 왈, 니들 문제는 니들끼리 해결해야지. 우리 집에 와서 왜 이래. 아니, 그게 왜 니들 문제야. 자기들이 그 돈을 받아서 썼으면서, 빚을 갚았으면서. 자, 아무튼 뭐 그 상황을 지켜만 보다가 주랭랑을 친 그 남편 팀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와갔습니까? 네, 한 번도 연락도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가정에 아이도 있잖아요. 어린 아이도 있는데, 아이 양육비도 안 주다가 계속 연락을 했으니까 딱 두 번 양육비를 보냈는데 한 번도 아이에게도 연락한 적이 없고, 집으로 온 적도 없고. 네, 뭐 시댁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숙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그다음에 시숙은 현재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고요. 남편에게는 지금 이혼 소송을 건 상태인데, 원 씨의 지금 마음 아리가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이건 뭐 이혼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결심이 오히려 좀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분은 어떻게 했는지 버텨보고 싶고, 자신의 가정을 꾸려보고 싶었는데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지 간에 결혼 전에 가졌던 가족과의 관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배우자가 자신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가볍게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고 정말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쉽게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이 지금 시댁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이 이게 그냥 그 집안의 소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이래서 돈 벌어서 주는 캐시카운인 거예요. 이거를 건드리게 되면 이 가정은 지금 조성이 우리 집을 망가뜨리러 간다는 식으로 방어부 기제가 작동하거든요. 그런 구조에서는 답이 없어요. 진짜. 하 참 소 캐시카운 딱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확 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부인, 경제적, 정신적, 물리적 이분 아니겠습니까? 제일 걱정은. 당연히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고요. 공황장애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경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일도 이렇게 직장을 찾아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나절밖에 못해서요. 4시간 정도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이외에는 친정 쪽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집을 나가서요.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모녀는 더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남편분께서 지금 사건 반장 이걸 보셨다면 왜 내가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느냐 이렇게 억울한 면이 있으시면 반론권 보장해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